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운 머신러닝 응용의 한 분야를 택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적용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그 예로 선택된 내용이 포토 OCR 이라는 분야입니다. OCR 이라고 하는 것은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의 약자로 광학 문자 인식이라는 분야라고 볼 수 있고요. 즉 이미지상에서 사진으로 찍은 대상 이미지로부터 문자를 인식하는 분야를 OCR 이라고 부릅니다. 그 OCR 안에는 많은 머신러닝의 중요한 적용들이 여러 개 포함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복잡한 머신러닝 시스템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파이프라인 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자 포토 OCR 문제의 대표적인 한 예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어떤 길거리의 상점의 사진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. 이 사진을 통해서 이 사진에 존재하는 문자를 우리가 골라내서 그 문자가 어떠한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인식하는 그러한 분야를 소위 OCR, 포토 OCR 이라고 하는데요. 이런 포토 OCR 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이 안에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문자를 감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. 문자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대충 보면은 여기에 문자가 좀 있고 여기에도 문자가 좀 있고 이게 상점 이름이 룰라비즈 앤틱몰이라는 상점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조그만 오픈이라는 문자도 있고 이 밑에 그 창문에 또 이렇게 문자가 또 있기도 합니다. 자 이와 같은 문자가 있는지 여부를 감지해야 되고요. 어디 있는지를 그리고 감지된 그 문자가 어떤 문자인지를 문자 인식도 되어야 됩니다. 이런 분야가 활용될 수 있는 응용 분야는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습니다만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.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놓여있는 이미지들 중에서 어떠한 대상을 찍었는지 그 안에 문자가 있으면 그 문자로부터 자동적으로 이미지를 찾아준다든지 또는 당연히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없으니까 사진으로 찍어서 그 사진에 찍혀있는 문자들을 읽어줘서 도움을 준다든지 또는 뭐 카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 자동차가 운항 중에 도로 표지판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다른 문자를 읽어서 차량 항법에 활용될 수 있다든지 등등 굉장히 많은 응용이 지금 생각할 수 있고요.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. 지금 여기 이 안에서는 뭐 지금 여기 빨간색 사각형으로 이 문자들이 존재하는 지역을 우리가 한번 하이라이트를 해봤는데요. 지금 보다시피 여기 상점명이 크게 간판이 있고요. 이렇게 문 앞에 조그마한 간판 또 하나 더 있고 뭐 이 상점이 열었다 닫았다 하는 오픈이라는 문자 그리고 이 창문에도 또 조그마한 문자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인식하는 게 포토 OCR이라고 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와 같은 광학 문자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단계에 걸쳐서 그것이 완성된다고 봐야 됩니다. 제일 첫 번째는 이미 잠깐 언급했듯이 주어진 이미지 또는 사진상에 어디에 문자가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.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에 큰 문자들이 있고 여기저기에 문자들이 있는 건 아는데 그 문자가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하는 소위 텍스트 디텍션이라는 단계가 제일 먼저 앞서야 되고요. 여하튼 텍스트를 디텍트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단계는 문자 분할이라는 단계가 또 필요합니다. 캐릭터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부르는 이 문자 불안 단계는 지금 문자들이 놓여있는 영역을 찾아낸 후에 그 문자 하나하나를 인식하기 전에 먼저 어떤 게 문자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골라내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우리가 문자 인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지금 엔틱 뭘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한 문자 여기까지 한 문자 또 여기 한 문자 등등 그 문자 하나하나로 잘라주는 문자 분할 과정이 또 필요할 거고요. 그리고 분할된 문자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이 A라는 이 이미지가 과연 문자 A인지 또는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되고요. N 그리고 T 이런 것들이 각각 해당하는 문자로 인식되는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.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는 문자 분류 캐릭터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우리가 주로 앞부분에서 다루었던 것은 마치 머신러닝 파트 알고리즘 설명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된 그러한 상태에서 분류하는 이런 것을 주로 다루었었는데 그 전에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또 우리한테 알게 해줍니다. 그리고 물론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뭐 스펠링코렉션이라 그래서 스펜 메일 여부를 판단할 때 우리가 활용했던 것처럼 클리닝이라든지 그것을 이런 식으로 또 쓸 수가 있겠죠. C1EANING 클리닝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클리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일부로 숫자 1로 바꿔서 단어가 클리닝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골라내서 우리가 코렉션 해준다든지 하는 과정이 또 추가적으로 때때로 필요하기도 하겠죠. 하지만 이번 비디오에서는 3번 단계인 문자를 분류하는 단계까지만 고려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자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정리하는 것을 소위 파이프라이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. 즉 포로 OCR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목적을 완성하는 단계를 순차적으로 늘어놓은 것을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제일 먼저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은 당연히 이미지가 주어지겠지만 그 이미지로부터 제일 먼저 문자 감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죠. 즉 텍스트가 어디에 있는지 텍스트를 찾아내야 되고요. 그 텍스트들을 문자 인식하기 이전에 문자로 다 잘라줘야 되죠. 그래서 캐릭터 세그멘테이션 문자 분할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되고요. 그 문자 분할된 문자 즉 하나하나의 이미지는 한 개의 문자만 담고 있는 상태니까 이제 그 문자가 알파벳 중에 어느 건지 캐릭터 클래시피케이션 문자 분류 단계를 거쳐서 광학적인 문자 인식의 전 과정이 완성되는데 이러한 순차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또는 일을 계획하는 것을 보통 우리는 머신러닝에서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와 같이 파이프라인 형태로 모든 복잡한 머신러닝 시스템은 구성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다시 요약을 해보면 서로 다른 그러한 기계 학습 모듈들을 그것들의 순차적인 그러한 관계를 이렇게 단계별로 우리가 잘라놓은 것을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. 이와 같은 파이프라인으로 나눈 후에 이 복잡한 시스템을 실제로 디벨롭히 하는 데 있어서 일반 컴페인에서는 그 각각의 모듈별로 서로 다른 엔지니어들이 어사인돼서 그 부분만 학습시키는다든지 또는 제품을 만든다든지 하는 데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텍스트 디텍션에 한 명에서 다섯 명까지의 엔지니어를 붙인다든지 캐릭터 세그멘테이션 파트에도 한 명에서 다섯 명, 캐릭터 레코리니션 파트도 한 명에서 다섯 명 그래서 총 세 명 또는 열다섯 명이 그룹 지어서 일하지만 각각 다른 모듈을 전문적으로 작업을 해서 그것을 마지막에 통합해서 완성된 포토 OCR 머신러닝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러한 과정을 보통 거쳐서 완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